으 으 아 으 아 으 으 오랜 말이에요 으 저도 해야지. 왜 이렇게 말랐어? 저 병원에 실려갔어요. 쇼코 받다가. 쇼코? 뭔 쇼코? 아니 방송하는 거 아니야? 녹화 뜨려? 녹화. 쇼코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누가?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전에 왔어요. 누가 우멸을 내고? 우멸을 할 사람이 누가 있죠? 있습니다. 예예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예 감사합니다. 아 그래요? 아니 아니 나 커피 잃대. 요새 커피 안 잤길래? 아니 아니 마스크 썼으니까 조심하려고. 오래 살아야 되니까. 내가 밤에 왔었는데 안 계시래? 병원에 갔었구나. 난 몰랐지 또. 아 여기서 좀 오시는 거야? 한번 봐봅시다. 하도 사람들이 뭐 당허드갖고 잔다 그래갖고. 거짓말이 거미. 그러니까. 아 시청자 여러분. 지금은 녹화입니다. 녹화. 박정수 대장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. 예 이 차 안에서. 서청대 천막은 행정대집행 이후. 예 천막이 철거되고. 현재 그 박정수 대장은 이 차 안에서 이렇게. 예 차장을 보고 계십니다. 예. 제가 팩트 체크했습니다. 팩트. 예. 감사합니다. 박대장님. 네. 네.